Hi, here is the part 2 for media, y'all getting solid by his sons, without wasting your time. Get ready. 대열이 형은 태국에 놓고 오잖아. 대열이 형은 태국에 놓고 싶대요. Let's go! 야, 대열아. 일단 안 들리겠죠?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데? 와, 진짜 심각하네 이거. 진짜 궁금해. 대열이 형은 무슨 생각 하세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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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사람부터 이제 댄스 브리카 한 사람까지 들어올. 괜찮다, 괜찮다. 하나만 다른 사람 없이 저는. 다 말씀드려볼게요. 퍼펙트 너 하나. 원, 투, 쓰리, 포, 에. 원, 투, 쓰리, 포, 에. 아 진짜요? 대카운팅을 쓴다고요? 그 사이렌 소리. 아 사이렌! 이거는 진짜 똑같아요. 사이렌 소리 혹시 예시 한 번 틀을 수 있나요? 아무 똑같아. 저희가 오늘 MBTI의 성격 유형 검사를 한 번 해본 건데요. 그냥 한 병을 한 번 해본 거예요. 한 병, 한 병, 한 병, 한 병. 두 병도 괜찮아요. 이걸로 쏘게 해주세요. 뮤직뱅크 음이탈. 아, 아닌가요? 렛 미. 너무 빨리 맞췄나? 바로 맞췄네? 대열이 형이 우통을 까는 거. 야 여기 다 줄래. 고고 힘주는 거. 들어가. 탁 고고. 몸이 좋지 않은데 좋은 차례가 됐어요. 한 병을 좋지는 않거든요. 다음. 렛 미 형한테는 3년간. 체력이 얼마나 저렴했는지. 왜, 왜, 왜. 1번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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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들어. 아, 들어. 아, 나 오늘 얘한테 좀 서운한 거 있었어. 얘가 오늘 좀 늦게 왔었잖아. 그래서 내가 꿈인 이랬는데. 야, 인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갑자기 사라졌어. 1번 냄새 가요. 오케이. 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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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 야, 시. 내 말. 뭐야, 이거. 1번입니다. 1번 누구야? 야, 이거 머리에 X가 또 누구야, 이거. 정수리지, 저거. 내 머리에. 정수리지. 1번 이게. 저, 저. 오늘 거짓말 많이 하신다. 거짓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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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파일럿 의상 뮤비 때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저로 끝나요. 저는 형이 리더니까. 그때, 그때 감독님께서 제일 잘 어울린다고 했었거든요. 깨라고 해도 돼? 내 꾸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암호? H. H이 필요해. U 떠들라. 아아. 아아. 야. 나. 아, 자, 자. They ask you how you are and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and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